안녕하세요 부석순의 순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고요. 오늘은 이제 회사원 컨셉의 그런 옷인데 저희 누나가 어디서 캡쳐해서 그런 걸 보내줬더라고요. 제 본명을 처음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권순영 이름이 세무사 같다고. 오늘은 권순영 세무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권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브릿지 가사가 올라갔다 내려간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이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부석순이 아직 뭐 티징이 많이 안 된 상태라서 좀 약간 하락세가 조짐이 있는데 이때 많이 사셔야 됩니다. 이때 사셔야 네 곧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 사셔야 됩니다. 머리를 바꿨는데 아 괜찮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석순의 뮤비가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 리더거든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부석순 뮤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음..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석순밖에 못 알아듣겠어. 좋아. 이건 내가 그때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일들을 잘 해놨어. 구석순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세컨드 윈드로그. 타이밍. 타이밍. 송잉 송잉 렛츠고 송잉 너무 재밌습니다. 뮤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송잉 송잉 어떻게 남락받을 수 있는 거지. 난 차 공차를 타고 있는데. 송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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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턴더 틀벌 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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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ج 7 저희 파이팅해야지 첫 뮤지비디오 1일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뮤비가 처음이어서 되게 처음엔 좀 설레고 떨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참 즐겁게 잘한 것 같습니다. 즐겁게 계속 그.. 거의 뮤지컬 형식으로 계속 촬영되다 보니까 붙어있는 시간이 계속 많았어요. 뭔가 춤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잘해서 이제 완벽한 뮤비, 즐거운 뮤비, 에너지 있는 뮤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에너지가 생각난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선물 순이 아니라 도덕수! 도덕수! 어! 세븐틴 준! 진짜 고마워라 이거. 아 나 어제 아무도 안 해줘서 진짜 서운할 뻔했는데 진짜. 커피 차를 생각하고 못했네. 아니야. 너 와준 것만은. 나도 솔직히 다른데. CHS랑 다른 못 가서 할 말이 없긴 한데. 행복은 성격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리더 석입니다. 우리 준선배님. 이렇게 저희 부석순을 위해서 커피차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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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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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와& 또 계속 바꾸면서 놀지니까. 한 번에 끝내봐요. 노래 안 틀는데 아 노래 없어요? 무슨 상관없어요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자아 이 음악 이 기분 뭐같지? 이 철없이 부재중 전화 재키고 댄스 왼판 레이제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 잡는게 너무 지리다. 근데 이거 제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까요? 네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보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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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또. 안녕하세요. 촬영장에 영지 씨가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무섭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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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맞네. 영지까지. 그렇게 서 있을까? 무섭순영. 무섭순영. 아 이게. 오이요. 무슨 조합입니까. 김치 피자 탕수육. 5년만에 컴백을 하는데. 맞아요. 5년만에 컴백. 영지 씨가 지원사격을. 5년이라고요? 고창호 씨가 18년도 3월인데 그 창대한 컴백에 영지 씨가 피처링을 또 해주셨죠. 저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해요. 지금 촬영을 다 했는데 촬영하면서도 갑자기 저희도 놀랬잖아요. 영지가 너무 잘했고 영지가 너무 바빴는데 도와줘서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파이팅 해야지라는 주제가 부석손이랑 너무 잘 맞는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저는 곡을 듣자마자 바로 납득이 됐거든요. 파이팅 해야지라는 주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제가 있다. 완전히 파이팅 그 자체. 그래서 이 시그니처 포즈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끼고 싶어가지고. 부석순영. 우린 부석순영. 우린 부석순영. 잘 맞는다. 괜찮다. 괜찮다. 자 그럼 수고하 씨 퇴근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안녕. 어 쿨해 쿨해 쿨해. 영지 씨는 진짜 꼭 작업을 하고 싶은데 드디어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형규 최고. 영지가 힘을 이렇게 주는 사람. 저희도 마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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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온 이유가 딱 그것 때문에. 힘들 때. 그래? 그냥 네 할 거 다 하고 그냥. 낮에 일정 다 보내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낮에 오면 올 수 있었는데. 제가 힘들 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멤버 한 명 올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쯤 힘이 좀 나지 않아? 어? 딱 3분 갔어. 진짜. 오뚜기였어. 그래서 3분이면 충분해. 안녕하세요. 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이에요. 아 순 씨. 네 석 씨. 아 지금 이제 뮤직 촬영 이틀 차이고. 아 지금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아직 아 그렇죠.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뭐 고지가 코앞이다. 맞다 맞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왔고요. 네. 어우 디노 씨 이리 오세요. 야 디노가 이번에 왔습니다. 우리 디노. 멋지십니다. 우리 디노. 아니 근데 또 형들이 많이 지칠 텐데. 지칠 텐데 또 오니까 반갑게 맞이해서 고맙죠. 너무 반갑습니다. 맞이해주는 게 그게 힘들면 힘들거든요. 아니 디노 오니까 승관이가 잠을 깨더라고. 승관이 정신 못 차리고. 바로 그냥 여기 타려고 이거. 여기 모터가 바로 달아버리기. 그냥 승관이. 모터 소리 들리더라고. 정신 못 차리고 디노 오니까 눈이 빡빡. 내가 신났어 아주 그냥 아드레넬이 딱 돌아가지고. 속은 아드레였어. 어허허헣. 어허허허허허어. 어허허. 자 프리셀렛어. 이거지. 이거지.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오해. 찰라 보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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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토토토토의 아 둥바둔 또 해. 이리저리저에. 두퀸. 스토리는 다. 이어폰 꺼본 점표. 필요한 모두 다 텐션 범삐. 어우. 저흘 널 좀 내려보자 우리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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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몸이 되는 포버팀 담았어 우리의 포버팀은 왜 이렇게 있잖아 진짜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이게 내 동생들이에요 보석순 콘서트 때보다 목을 더 쓰고 있고요 그래서 목이 지금 나갔고요 항상 어떻게 사람을 화이팅하나요? 아니 저 어떻게 사람을 항상 화이팅해요 이런 부정이 있는지 각각 지금 찾아올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 화이팅해야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항상 화이팅하는데 그럼 화이팅하지 내가 벗느니 씩 대학본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화이팅하는 거야 그냥 화이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저희 마지막 피날레를 정말 엄청난 투표와 지금 굉장히 많은 댄서분들 지금 이틀동안 너무 고생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물론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같이 힘이 돼주면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촬영 이 피날레 투표를 날리면서 저희가 점프를 하면서 마지막에 스탑을 잡히면서 끝나는 이제 컷인데 정말 에너지 넘치게 저희가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서 좋은 뮤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의 뮤비 파이팅 해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굉장히 많이 어질러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바로 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 이 노력을 배반하지 않도록 저희 부석순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니까 뭔가 말을 계속 잘 나오고 잘하는 것 같은데 되게 뿌듯합니다 좋아해 석아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자 행복하는 선글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부석순 뮤비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해주셨고 멤버들 그리고 댄서분들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너무 고생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나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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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때 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